다른 게 뭐 있어? 장군의 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적 역할이 피곤하다. 왜냐하면 가장 책임이 많고 몸도 가장 강할 때죠. 우리로 따지면 한 40대? 그치? 이때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공적일까요? 사적일까요? 공적이죠. 공적. 공적인 걸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단체의 장이거나 한 부서의 장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누가 싫어해? 이렇게 되면 마누라하고 자식이 싫어하는 거지. 그치? 여성은 흉명으로 본다 그랬어요. 남편을 갈아치우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애유생활을 한다는 얘기인데 남편을 왜 갈아치울까? 지가 대장하는데 어느 남편이 같이 사나? 그치? 장성쌀 한 번 언제쯤 지나갔나 왔나? 본인 혼자 사시는 게 딱 쌍이죠. 본인이 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인호술래야 이게 장성쌀이잖아. 지금 얘기한 대로 장성쌀은 내가 주초가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내가 주도권이 자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면 모를까? 쭉 쉽게. 관은 원래 어떤 사람이래야 들어가요? 관은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사랑하는 게 남편이 아니고 여자는 남편을 고를 때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랑을 골라야 돼. 그치? 사랑하는 걸로 골라서는 저게 없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르면 어떻게 돼? 쉽게 빠그러져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지금 장성이잖아. 존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없나? 못 만나지. 내가 장성이라. 내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쫄떼기를 만난다면 가능하고. 그치? 아니 진짜로. 장성운이라. 이 정도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이분은 보면 이렇게 센터는 신자 수국이고 약간 멀게는 인어 화국이야. 그러니까 의외로 이 센터가 없어지면 인어가 확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자신의 어떤 중심, 자신의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얌전한 분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사주 자체가. 그치? 나가서 튀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거 임이고 봐봐. 임이고. 그 다음에 정임이 임자잖아. 그럼 뭐야 이거. 여기서 다 나왔잖아. 나한테서 나온 성격이야. 이미. 나한테서 나온 편관. 일이 진작 많아. 신뢰 중에서 나왔잖아. 내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일 때문에 그냥 일을 찾아 다니는 거지. 일을 찾아 다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찾았는데 또 임의 또 자가 또 뭐야. 양인이잖아. 편관에 양인까지 깔았으니 그 놈의 편관이 얼마나 센 놈의 편관이냐고. 그치? 혹시 뭐 칼질 잘해요? 그러면 지금 장성쌀 대운이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혼자 사시죠? 이런 말이 가능하지. 그치? 아니 장성쌀 대운이 되면 그런 말이 가능한 거야. 남편을 갈아치운다 그랬잖아. 몸이 아프다 그랬잖아. 그치? 왜 몸이 아파? 여자가 혼자 살아봐. 몸이 안 아픈가?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장성쌀이 왜 몸이 아프냐고. 여자가 혼자 살아봐. 여자가 또 군대 대장이 됐다고 생각해봐. 힘들잖아.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 여자가 나이가 많거나 좀 나이가 많은, 많이 많은 사람이 그 저기 뭐야. 편관 운을 맞잖아.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 편관 운을 맞으면 병이 들거나 진짜 많으면 가셔. 편관이 그런 거란 말이야. 힘든 거야. 장성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에 애유생활을 하면 뭐야? 남편이 벽이 싫어서 각방 쓴다? 그것도 애유생활이야? 그런 거라고. 장성쌀 대원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반장이 되고 직장인은 승진, 사업인은 영업이 잘 되고 납품업자는 굉장한 발전을 한다. 특히 납품업자가 발전한다는 건 뭐야? 장성이 장이잖아. 국가의 장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 잘한다는 거지. 우리 여기 선생님도 지금 장성쌀인데 국가나 큰 조직하고 연관을 시켜서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식당을 하시더라도 관청 근처에서 줄대고 한 거다거나. 프랜차이즈도 좀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하나 한다는가? 그런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명은 독신하는 것처럼 살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든지 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여자한테는 안 좋은 게 딱 천살, 장성쌀, 12신살에서는. 천살은 내가 대왕님이잖아. 내가 대왕님처럼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 밑에서 못 살잖아. 육혜살은 무슨 뜻이냐면 육혜살은 친정하고 관련이 많아죠. 육혜살하고 화개살은 화개살이 더하고 그래서 육혜살, 화개살은 소바군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친정하고 같이 사는데 대우님은 10년이잖아. 10년 동안 친정 가서 살아면 남편하고는 좀 서운해지는 거잖아. 그치? 내가 저번에 한 번 간 그랬나? 내가 나도 인수대우님인데 우리 마누라도 인수대우님이야. 같이 걸렸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인수대우님이 더 센지. 내가 우리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장모랑 가서 내가 3년을 살았어. 장모네 집 가서 3년을 살았다고 진짜.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출퇴근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 인수대우네. 자기 인수대우네. 맞잖아. 그 다음에 육혜살.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딱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천살. 천살대운, 장성대운, 그 다음에 육혜대운, 화개대운.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친정과 관련돼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는 내가 강해소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대우네. 특히 정인대운에 딱 들어오잖아. 정인대운에. 정인대운에 들어오면 진짜 이게 시어머니잖아. 아니 엄마잖아. 엄마네 집에 가서 산다니까. 정인대운에. 여자는. 그래서 여명의 이거는 이혼하기 쉬운 또는 이혼이나 떨어서 살기 좋은 쉬운 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는 거야. 이 중에 하나 딱 왔으면 요새 남편하고 조금 떨어져 사실 텐데 라는 말을 하면 돼 그냥. 그럼 떨어져 산다는 게 몸이 떨어져 살든지 정신이 떨어져 살든지 떨어져 사는 거지. 다른 거는 지지라 안 되는데 정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지지로. 지지로? 왜 지지로? 이것도 지지로만. 왜냐하면 천가는 생각일 뿐이거든. 의욕, 의지 이런 거야. 물론 사람이 의욕, 의지로 사는데 지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의욕, 의지는 허욕이야. 그래서 지지에 들어왔을 때만 그런 거야. 머리로 아무리 자 머리로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남자는 머릿속으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마누라랑 안 살고 딴 여자랑 하고 싶지. 머리로는 항상 남자는 근데 실제가 안 따라주니까 못하는 거지. 그치? 따라줘봐. 우리 자 이제 그 다음에 육혜살 앞선 그룹이고 자요, 자오 묘유에만 이르고 저증사자가 노인 자리단 말이야. 응? 즉 윗그룹의 대장 자리잖아. 자오 묘유니까 그래서 한학년 선배의 대장과 만난 거고 사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한학년 선배의 그중에서도 대장이야. 그러면 걔한테 잘 보여야 내가 잘 살지. 걔한테 밑보이면 죽는 거지. 그치? 육혜살 대운이 좋은 대운일 수도 있고 나쁜 대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혜살 대운을 만났으면 윗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윗사람 응? 한학년 위잖아. 그러니까 거기 잘하면 운이 오는 거고 육혜살한테 밑보이면 몇 년간 재수 없는지 알아? 진짜 3년간 재수 없어. 진짜로. 골치 아파. 육혜살한테 꾼 돈은 여기 써 있을 거야 나중에. 죽어서도 갚아야 된다. 저승가서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오술 연생이면 사유충년이 앞선 그룹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인오술한테 육혜살은 언제야? 유야 유. 인오술한테 육혜살은 유야. 그러니까 사유축이잖아. 저승사과 잘 사귀면 죽을 일도 면한다. 평상시 잘못 보이면 안 된다. 골로 간다. 골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이 말이야. 산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골이잖아. 계곡. 이리 간다는 얘기야. 좌천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경찰서 겨울에 있는 경찰서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가? 삼척경찰서로 가는 거야. 옛날에 삼척경찰서가 좋았지. 탄광 있을 때는 돈 벌었지. 요즘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뭔 거지. 정선경찰서로 간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아오지로 가는 거지.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영마육회 화계를 삼척경찰서로 특별하게 묶는 이유는 육회가 생사여타를 관장할 수 있는 만큼 강한 에너지가 모인 존재라. 그리고 영마육회 화계는 무슨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 망장반이 계절로 봤을 때는 자기 계절이야. 이게. 그치? 만약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 해묘이면 여기가 인묘진이잖아. 자 내가 해묘이 생이면 해묘이 생이면 인묘진이 망장반이잖아. 그럼 얘가 봄이잖아. 그럼 얘도 봄이잖아. 그럼 사오미는? 사오미는 여름이면 봄은 이제 끝나가고 이게 역 육화잖아. 그러면 내 세월은 가고 누구 세월이 온 거야? 내 자식 세월이 온 거지. 나는 가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게 축소. 은퇴. 그치? 이거야. 축소 은퇴. 늙음. 늙어감. 이런 뜻이지. 여기는 여기는 이게 장성한 거고 그치? 장성한 거잖아. 그치? 혈기가 왕성한 거지. 망... 망... 혈기가 왕성해야 뭘 해? 옷도 잘 벗지. 응? 아니 보세요. 우리 저 우리 선생님 요즘 옷 좀 잘 벗으세요? 아직 좀 능력이 있으실 거야. 나는 요새 한 달에 한 번도 잘 못 벗어. 문제가 많죠. 내가 69 54인데 69는 54인데 그러면 이게 뭐야? 50일에 4번을 해야 되는데 그치? 아 이게 법칙이야. 50일에 4번 옷을 벗어야 된다고. 60세면 곱하기 9를 하는 거지. 60이면 60에다 9를 곱하는 거지. 60대는 6개다 9를 곱하면 54. 몇 대? 40대? 4구 36. 30일에 6번 5일에 한 번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어이구가 50... 더 하지? 우리 여기는 아직 5자죠? 5구 45 40일에 5번 그치? 한 8일에 한 번 그치? 나는 50일에 4번이니까 한 12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여기 저랑 비슷하시잖아요. 그치? 아직 60대시잖아. 그치? 아니 이게 이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양반이 그런데 이게 저기 황제 내경에서 나온 얘기래. 황제 내경에서 이 정도 해야 자기 건강하다는 척도래 이게. 그 정도 해야만 가능하다. 척도래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됐고 원명의 사유축 년생이 흰자닌 년을 만나면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으니 이 시기에 자기 삶의 중요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나 사건이 생긴다. 즉 일단 먼저 윗그룹이잖아요. 윗그룹이면 생기는 일이 뭐냐면 정신적으로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 실제적으로는 투자를 해요. 전부 뭐냐 이게 전부 장례를 위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장례를 위한 공부나 투자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윗그룹을 만나서 윗사람 하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윗그룹이면 나보다 선배도 있겠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윗그룹이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쟤처럼 공부를 해서 높은 사람이 된다든가 젊었다면 나도 어느 정도 늙었다면 쟤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지. 좋은 집 그렇지? 투자라는 게 이런 얘기지. 공부도 좋은 공부 대학 대학원 이런 거 대학 대학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장례를 위한 공부가 투자고 좋은 집에 사는 건 뭐야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어쨌든 대출을 해서든 뭐하든 좋은 집을 사서 거기서 살고 싶은 거야. 요런 두 가지 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윗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뜻이야. 윗사람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분 상승의 영수증을 끊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럼 이런 얘기잖아. 자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 대출 받기도 쉽고 그치? 뭐 어디 땅 사기도 뭐 어디가 정보도 좀 얻기가 쉽고 이렇잖아. 이 세상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그런 정보도 얻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해서 땅을 사놓는다든가 그럼 장례를 대한 이익이 되잖아. 또 뭐 어느 학교 다니면 좋다든가. 자 우리가 지금 유학을 왜 가요? 한번 보자. 유학을 가는 이유. 하버드에 유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 어떤 놈들이 올까요? 공부 잘하는 놈만 온다? 그것도 있지.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왕족들이 올까 안 올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서 동급생이 되면 걔들하고 동창하냐? 나중에 걔들한테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고.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하버드를 가는 건데. 그치? 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어렸을 때는. 그치? 미국에 꼭 하버드뿐만 아니라 예일도 있고 스탠퍼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대학들이 있잖아. 프린스턴도 있고. 그럼 그런 데는 특히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힘 있는 애들의 자제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 가서 같이 이게 되고 나면 내가 아프리카 가나 가서 가나 대통령 아들하고 친구를 했던 거 이렇게 되면 백점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멍청하게 진작에 알았어야지. 그치? 지금 알았으니 이거 어떻게 우리 자식들 벌써 컸는데 아직 손줄은 안 낳고 그치? 이 자식들이 손줄 안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것 해보지 하는데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성질에 의해 망한다. 우리 이거 옛말에 누구야? 엄마나 마누라 말을 들으면 뭐라고?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랬고 요즘 말로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라 했어. 내비까지 엄마 마누라 내비까지 내비는 남자 그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들어봐도 남자가 내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자 하는 게 더 나아. 근데 나도 여자로 다 바꿔. 훨씬 나죠? 잘 아니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박일우 여명은 육해가 육진끼리의 해를 뜻하는 것으로 부부부라 또는 소박을 맞는 상황이 펼쳐진다. 여기 그랬잖아. 즉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육해살 운이 오면 친정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고 그러다 아주 머물게 되는 것이니 소박 만든 운이라 보는 것이다. 그랬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홀로 단출한 것이라 여명은 단출했다는 얘기는 뭐야? 홀로 혼자서만 딱 나갔다는 얘기야. 여명은 소박이고 남명은 분가로 조출한 왜? 역마살이 뭐라 그랬어? 역마살은 도망간다 그랬죠. 역마는 도망간다 그랬잖아. 후퇴하는 거라 그랬잖아. 후퇴를 더 많이 한 거야. 역 육해니까 그것도 후퇴한 거야. 후퇴할 때는 물이 져서 도망가나 홀로 도망가나. 혼자 가는 거지. 도망칠 때는 사방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야 동물들 봐봐. 사자가 덤비면 어떻게 해? 한놈을 일리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물고기가 왜 이렇게 뭉쳐 다니잖아. 그건 왜 그럴까? 크게 보이려고 뭉쳐 다닌 거야. 큰 동물들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크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것 그게 더 많이 잡아먹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가 온다. 백줄이 생겨 기고만장해져 건방지고 방자해지면서 넘어가서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박정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해를 육해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마부나 마부나 수문장이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 이거는 적의 장군인데 투항을 했는데 늙었다 그랬잖아. 늙었으니까 그 사람 경험을 살려서 써야 되니까 마부나 수문장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높은 사람의 마부 요즘 마부가 누구야? 요즘 말로 기사 끝발 있어? 전두환 기사 출신을 하나 알거든? 전두환이가 장군일 때 군대에서 운전병원이야. 걔가 운전병원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백줄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또 수문장이면 교장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 수위를 지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이 백줄이 있어. 백줄이 있는 거야. 대신 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급행료를 줘야지. 저기 이 급행료를 있잖아. 떳떳하게 드러내 놓고 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법원 등기소 등기소는 딱 급행료 줘. 받아. 그냥 급행료 달라 그래. 그래야 빨리 해줘. 진짜 아주 떳떳하게 받는 데니까 급행료를 그러더라고. 그렇지. 얼마 얼마 되진 않는데 꼭 급행료를 주면 빨라. 하기가니 일이 아주 아주 그러더라고. 그렇게 법원이 그런 거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백줄이 생기니까 기거만장해지는 거지. 내가 전두환이 운전병인데 내가 전두환이지. 그렇지? 전두환이 마누라는 육군대장 마누라는 육군대장이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육회살롤에 돌아가신 조상이 있다면 그 달의 제사를 지내면 막혔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즉 육회살에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제사가 있어도 육회살 달 제사는 꼭 참석하라는 거지. 사람 등이 철랑거리고 경거망동하여 무슨 일이든 너무 빨리 서둘다 보니 실패수가 많은 속정속결의 폐단이 있다. 빠른 거야. 육회는. 빨라. 자 제사는 뭐야? 제사는 머리가 좋다랬지. 깨돌이라랬잖아. 깨만 쓰니까. 육회살은 얘는 머리가 빠른 거고 육회살은 행동이 빠른 거야. 행동이 빠른 거야. 빠른 거야. 육회하고 쟤가 충은 아니지. 그치? 장성하고 쟤가 출살이고 육회살하고 충 되는 건 뭐야? 겁제천지. 도화살하고 육회살하고 충이지. 그치? 도화하고 육회하고 충이야. 그 다음에 노령기에 든 사람은 노망이 들었다고 혹평받을 정도로 너무 철랑거려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육회살이 있나? 육회살이 있네. 뒤에. 빠른 편. 오시죠. 빠르지 내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빨라요. 그치? 행동도 빠르고 좀 빠른 거지. 그 다음에 잽싸게 빠른 작용을 하니 회사에서 감원바람이 불어도 감원대상에서 살아남기도 한다는 얘기지. 너무 빠르게 하니까. 그 다음에 육회는 나에게 행운을 주는 운줄이라 육회살에 해당되는 날은 나에게 운줄이 되는 달이므로 그 달에 그날 일진 그 시간에 추건을 드리면 운줄이 열린다. 요게 육회살 기도죠. 육회살 달 육회살날 육회살시에 육회살 방향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면 빨리 됩니다. 육회살이 낮일 때는 상관없나요? 보통 재산을 아니, 상관없어요. 낮이라도 오시 나 같으면 오잖아. 오달 오달 오일 오시에 지내는 거죠. 남쪽에다 놓고 그럼요.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면 운줄이 열리는데 이거는 크게 보는 게 아니고요. 빨리 되는 거야. 빨리 되는 거. 내가 바라는 일이 빨리 된다. 그다음에 실무상 표현 방법은 당신은 너무 급히 먹으려고 서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실언하는 일이 많으니 홍역을 치르는 결과를 맛보게 된 일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내린다. 이거야. 육회살 운이라면 그런 얘기지. 육회살 운이라면 육회살 자체는 빠른 작용이기 때문에 급한 돈 급전을 쓰면 망하게 되는 것인데 마구 급전을 당겨 써서 못 막아 부도를 내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육회살 운에는 이렇게 빨리 급전을 쓸 수가 있지. 만약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부도가 나기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육회살이라면 당신 급전 쓰다가 망했구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육회살 달에 조상의 제사가 없는 분은 신고가 많다 하였다. 신고는 매울신자 아니 몸신자 고생고자예요. 몸에 고생이 많았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원국사유충생이 이건 반대그룹 얘기인데 반대그룹 해묘미를 한 번도 사용치 않다가 해묘미를 만나면 즉 촌놈이 서울 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잘 나가던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무슨 말이야? 촌놈이 서울 가는 건 좋은 일 나쁜 일. 그렇지. 즉 반대그룹 얘기를 하는데 반대그룹에는 빌빌 거리던 놈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던 놈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박살이 나니까 잘 된 놈은 떨어지고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그룹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상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주려면 내가 잘난 놈이면 좋게 봐줄까? 못난 놈이라 좋게 봐줄까? 생각해 봐. 응? 아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랑 적수가 될 만한 놈을 내가 끌어줄 일은 하나도 없지. 그렇지? 못된 놈 못난 놈을 끌어다니면서 내 편을 만들거나 그러겠지. 나보다 잘난 놈은 어떻게든 밟고 싶지. 그렇지? 그래서 잘나가던 놈은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유측 궤도를 가다가 해며미가 오니까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또 시골에 묶여있던 사람은 타의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이제 반대그룹 얘기를 하나 써놓은 건데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정확히 보려면 유형, 무형을 잘 살펴야 된다.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은 충동 동요가 오고 이게 이제 반대그룹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신분 변동의 인자가 된다. 즉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유형이나 형태를 그 해에 비춰봐라. 사유측 년이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고자 하는 상황이면 신자진년에 팔면 그 금액을 많이 부른다. 이건 윗그룹이니까. 그렇지? 신호술에 팔면 아래그룹이니까 가격을 떨구는 거고. 해며미 판단은 반대그룹이니까 가까운 곳에서는 못 파는 거야. 근접하는 곳에는 수단이 없으니 광고를 해서 먼 곳에서 팔아야 하고 가격도 상대방이 정한다. 이 말이야. 4개 그룹을 일단 2개로 줄여봐. 제일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죠. 보시면 자기 그룹하고 비슷한 그룹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래그룹. 아래그룹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 그룹하고 아래그룹이 같이 묶이고 편한 거야. 이게 내가 살기엔 편한 거잖아. 그다음에 윗그룹하고 반대그룹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 얘네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윗사람은 윗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이건 반대 반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제일 나쁜 게 어디야? 이거지. 반대 그룹에 봤을 때. 그렇지? 아래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내 돈이 지출되는 게 필요한 거지. 돈 지출이 돈 지출이 같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쁜 여자 데리고 논을려면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옛날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그러는데 자식이 말이야 나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말이야 관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것까지 여자 보고 내려면 그건 너무 나쁜 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지출될 거 아니야. 이거 윗사람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좋은 건 뭐야? 이거는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고생하는 건 나야. 그렇지? 윗사람 딱 가리는 옷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거지. 편하긴 여기가 편한데. 그렇지? 아랫그룹일 땐 더 편하지. 밑에 사람 내가 불이님. 대신 돈만 나가면 되고. 여기는 얘를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힘든데 이 윗그룹일 땐 그래도 신분 상승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 거고. 이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 거야. 반대 그림이.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써놨지. 운에서 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대세다. 즉 무슨 말이야. 자꾸 그러잖아. 내가 이제 명리를 볼 때 내한테 강한 오행이 아무리 강하면 뭘 하냐고. 세월이 가면 세월이 모든 걸 결정해. 자 산에 나무가 아주 나무가 울창한 울창한 수림이 있다 이거야. 수림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얘들이 가을이 되면 얘들 나무는 안 떨어지냐고 잎이. 밭에 있는 쬐끄만 나무만 잎이 떨어져? 다 떨어지잖아. 그렇지? 꼼짝 못한다는 얘기야. 그냥 운이 딱 들어섰다. 그러면 운대로 간다는 얘기야. 제아무리 강해도 절벌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다만 약하고 강하고의 차이는 뭐야. 강한 건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거고 약한 건 비빌 언덕도 없는 거지. 그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 볼게. 그래서 가을 바람이 불면 무성한 푸른 잎을 사랑하던 나무도 변색하고 마르고 떨어진다. 자 우리 최헌인가 부른 오동잎 판잎두 잎 이 노래 있죠. 이거 슬픈 노래잖아. 근데 왜 오동잎을 했을까?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잎이 큰 놈이 먼저 떨어져. 왜냐면 잎이 크기 때문에 추위를 먼저 받아. 근데 오동잎이 커 작아. 오동잎이 커요. 잎파리가. 그래서 오동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안 떨어지는 잎파리들 보셔. 소나무. 조그맣잖아. 잎이 안 떨어지는 거야. 걔들은. 그런 거야.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최헌이가 그러다가 뭐처럼 죽었어? 오동나무처럼 죽었잖아. 젊은 나이에. 그치? 뭘로 죽었소가? 최헌이. 술. 술을 이렇게 먹으면 뭐가 따라붙어? 연예인한테는 이거. 술과 여자가 가는 거지. 그치? 술과 여자를 안 하면 또 뭘 할까? 술 여자를 안 하는 사람은 딱 도박을 하지. 그치? 딱 있잖아. 주, 색, 잡기 이렇게 딱 써 있잖아. 주, 색, 잡기 잡기는 하나로 줄이는 거야. 요거의 대표가 도박. 요건 색이지. 그치? 술이잖아. 요거 하는 사람은 요거만 잘하지 이거 잘 못해. 요거 잘하면 요거만 잘하지 이거 잘 안해.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인간이 요걸 더 밝혀요. 진짜로. 술 먹는 인간은 술만 먹어. 그러니까 술 먹는 인간이 제일 나아. 그중에.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육회살을 만난다는 것은 일종의 귀인을 보는 좋을 땐 귀인이고 나쁠 땐 저승사자야. 육회살 우는. 그러니까 육회살은 잘해야지. 육회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윗사람한테 엎드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부모나 존장 중에서 실권 자료도 보는 거고 그럼 부모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부모가 내 윗사람이잖아. 윗사람 말 들어야지. 육회살을 만나면 잘 보여야 되고 잘못 보이면 가고 이것이 삼재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그랬고 그래서 육회살 띠를 만나면 잘해야 돼. 그 사람한테 육회살이 삐지잖아? 삐진 게 삼년 가. 삐진 게 삼년 간다고. 육회살 띠가 삐지면 삼년을 가. 삐지지 않고 만약 육회살 띠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다. 한 삼십 년 가. 내가 육회살하고 육회살 띠를 좀 삐지게 했더니 삼년 가더라고. 진짜. 삼년 동안 재수가 없어. 맞더라고. 그 다음에 재살.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뭐가 있는 거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mosque있다. 퇴열 datcticamente 일어 일어 트워크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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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